박재혁 추리소설 두 명의 목격자 이 이야기는 아직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세상의 일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한적한 도로, 스키드마크를 남긴 채 갓길에 함부로 꺾여서 세워진 택시 한 대, 뒷좌석에는 온몸에 멍이 든 채 목이 졸려 숨진 여자의 시체, 함부로 열린 운전석 밑에는 반쯤 삐져나온 방석, 그 아래 핏자국과 아무렇게나 벗겨진 남자의 구두 한짝, 10미터쯤 이어진 핏자국의 끝에는 등에 칼이 꽂힌 채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남자. 첫 번째 목격자 진술 뒷좌석의 휴대폰 네, 이 이야기는 의인화된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뒷좌석에서 교살당한 여자의 휴대폰과 앞좌석에서 운전하다가 지금은 10미터쯤 떨어진 곳에 등에 칼이 꽂힌 채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운전기사의 미터기, 이 둘이 목격자가 된 셈입니다. 네, 이제 본문 읽어드릴게요. 아, 내 이럴 줄 알았지. 어째 편한 시절이 오래 간다 싶었어. 아까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일이 될 줄 알았냐고. 하, 진짜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니까. 하,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 갑자기 기사가 소리를 지르고 택시가 급정거를 한다 싶더니만 눈 깜짝할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쩜 이녀는 지질이 복도 없는지 이런 주인을 만나서 이런 꼴까지 봐야 되냔 말이야. 아, 이놈의 직업이 1년 365일 24시간 풀타임인지라 주인이랑 계속 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영감님도, 아, 영감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영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들이란 숨기고 싶은 것도 많고 속이고 싶은 것도 많은 종자들 아닌가요? 그 행태들을 보고 있자면 구역질 날 때 많아요. 아, 그럴 때면 진짜로 나 좀 잃어버려주라 싶다니까요. 아, 그래요. 주인이 깜빡 잊고 두고 가는 날이 제 휴일인 셈이죠. 뭐 그때도 계속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근데 초면에 이런 말 좀 그런데 사실 제가 중고거든요. 첫 번째 주인은 여중생이었는데 아우, 온종일 손에서 놓지를 않고 쭉 알아 만져대는 통에 내가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지 뭐예요. 아,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해? 밥 먹어. 뭐 먹는데? 떡볶이. 영화 볼까? 뭔 영화? 딴 거. 이렇게 문자로 대화하는 애들이요. 이 정도 내공쯤 되면 휴대폰 자판 보지 않고도 문자를 보낼 수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서랍 밑에 넣어놓고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요. 담탱 시간, 열나 졸려, 영어 화장 떴다, 수학 바지 뭐 묻었다, 호랍이 티내나. 별의별 문자를 다 보내요. 심지어 패스트푸드전 같은 데서 친구랑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말로 안 하고 문자를 보낸다니까요. 뭐 먹을래? 치즈라지? 이렇게요. 그렇게 실생활을 모조리 중계하다 보니 많이 보낸 날은 문자를 300개도 넘게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온종일 그렇게 혹사당하고 밤에는 또 남자친구랑 통화한다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요금 많이 나올까 봐 걱정도 안 되나 했더니 그건 뭐냐? 커플 요금제? 그래서 밤에는 공짜로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통화하면 내가 뜨거워지잖아요. 어우 난 더워 죽겠는데 얘는 귀가 데일 것 같은데도 끊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어우 정말 죽을 맛이었죠. 우리 기계들한텐 인간들하고 달리 세월이 제각각 흐르잖아요. 많이 치이고 혹사당한 애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서 금세 늙어 죽을 나이가 되고 관리 잘 받고 고이 모셔진 애들은 평생을 젊은 채로 오래오래 살고 말이죠.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올해 못 가지 싶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6개월 만인가 최신폰으로 갈아탄다고 중고로 팔아넘깁디다. 그렇게 분신처럼 들고 다니더니 아이고 지가 함부로 달아서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날더러 구려? 아이참 아 그 구리다는 말 아세요? 유행에 뒤떨어지고 촌스럽고 뭐 구질구질하다. 아 그냥 안 좋다 비슷한 뜻이에요. 하긴 그새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두 사람 이니셜이 덕지덕지 붙은 나를 계속 들고 다니기도 그랬겠죠. 저희들 이름 이니셜에 러브 포레버 뭐 이런 영어 단어 미키마우스 스티커까지 붙인 채로 휴대폰 대리점 매대에 누워있자니 참 시첸말로 쪽팔리대요. 지난 6개월간 밤낮 없이 고생했던 게 뭐였나 싶고 무슨 팔자를 타고 나서 이런 낯선 곳에 던져져 있나 싶고 아직 솜털 보송보송한 여중생한테 의리니 정이니 하는 걸 기대한 내가 바보였던 거겠지만요. 에? 아 이 여자는 어떻게 만났느냐고요? 성질도 급하시기는 시간이 좀 먹어요. 내가 오랜만에 말동무가 생겨서 좀 들단나봐요. 자꾸 내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 사고 때문에 놀래서 그런가. 지난 삶이 새삼 서럽고 사무쳐 오고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얘기한다고요. 근데 초면에 반말은 좀 하지 맙시다. 제가 동안이라 어려보이긴 해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암튼 금에 대해서 꽤 오래 살았어요. 전 주인이 너무 함부로 굴린 데다가 시커먼 스티커 같은 게 요란하게 붙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근데 새 휴대폰을 사러 대리점에 왔던 이 여자가 날 골랐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있던 사람이 날 보더니 눈이 반짝하더라니까요. 휴대폰을 사주러 같이 왔던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아 부담 갖지 마시고 새 제품으로 하세요. 몇 번이나 설득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냥 날 꼭 찍으는 놓지를 않는 거예요. 싫다 좋다 말도 안 하고요. 번호 개통하고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없게 벙어린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일시적인 실어증이라고 하더군요. 뭔가 크게 충격받은 일이 있었다고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극복되면 다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여자랑 일하면서는 좀 무료하긴 했지만 편했죠. 전화는 하루에 한두 통 문자도 뭐 끼케야 두세 통이었어요.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고 소중하게 다뤄줬고 일이 다 끝나고 방에 혼자 앉게 되면 아하 날 가만히 쓰다듬곤 했죠. 처음에는 액정을 닦는가 보다 했는데 내 미키마우스 그림을 만지는 거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여자가 나를 고집했던 이유가 내 온 몸을 덮고 있는 미키마우스 스티커 때문이었다는 걸. 가끔 그걸 만지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곤 했는데 그럴 때는 괜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네? 연락할 사람이요? 아하 제가 이래봬도 최신형 폰이거든요. 그 뭐냐 DMB로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카메라도 120만 화소에다가 음질 짱짱하게 MP3로 노래도 들을 수 있고요. 전화번호도 300명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 저장돼 있는 번호는 꼴랑 4개뿐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큰아들, 목사님 둘째 딸. 근데 이 네 번호 중 누구한테도 전화를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녀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진술 그 택시의 미터기 암만 해도 이제 그만하라는 개시인가 보. 내가 이 생활 인간들 할수록 8년째인데 살인 현장까지 목격했으니 볼장 다 본 거 아니겠소? 그동안 술 처먹고 토하는 놈 애 나오기 직전에 양수 터진 아줌마 여기가 여관인 줄 알고 물고 빨고 핥은 것들 서로 머리채 잡고 경찰서 가자는 종자들까지 별의 별꼴을 다 봤소만 갈부림은 처음이오. 저렇게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구려. 재수 옴붙은 차라고 운전하겠다는 놈도 없을 것이고 이제 정말 같이 폐차장 가는 일만 남았나 보. 흠 이 차와 함께 68만 킬로를 달렸구려. 24시간 내내 굴리는 이런 영업택시들은 보통 7년이면 배차를 시키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배차되는 선배를 보니 70만 킬로를 찍었습니다. 쓸만한 미터기들은 떼어놨다가 다른 차에 넣기도 하지만 보통은 같이 저승길 간다고 봐야지. 이 차도 내년에 폐차가 예정돼 있다오. 그래도 올해는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과한 욕심이었나 보. 난 그저 달리는 게 좋았소. 인구 천만이 몰려있는 공룡 같은 이 도시에도 도처에 아름다운 곳들이 숨어있다오. 비 오고 난 다음 날 청명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달리는 맛을 아시오. 한밤중에 끼고 달리는 한강의 야경이 얼마나 예쁜지 아시오. 한강을 휘감아 돌면서 성수대교에 들어갈 때는 그 외에 인간들이 깨약거리면서 타고 나는 놀이공원 청명열차를 탄 것 같지. 어쩌다 인천공항 손님을 싣고 가서 그 웅장한 공항 건물을 볼 때면 내가 떠날 것도 아니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했다오. 라디오에는 어찌나 재밌고 슬픈 사연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것들 들으면서 구석구석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했지요. 이런저런 인간 군상들 태워야 하는 처지라 힘들고 치사하고 더러운 일도 많았지만 나는 그것도 좋았어.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 없고 제간에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다들 예뻐 보입디다. 택시기사도 사람인지라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었지요. 이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발팔한 20대 아이하고 총알 택시를 했었어요. 혹시 아시오? 그 유명한 일산나라시가 나였다오. 그땐 진짜 총알처럼 날아다녔지. 한 번 시동에 걸고 나면 타이어가 도로에 붙어있질 않았거든. 일단 손님을 태우고 나면 한 가지 목표만이 나를 사로잡았어. 스피드 죽을 때까지 달리자. 오직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요. 안전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신호 같은 건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달리는 거지.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다 보면 운전하는 애와 한몸이 된 것 같은 순간이 와. 그때의 흥분은 정말이지 말로 할 수가 없다오. 버리도 괜찮았고 일하는 것도 즐겁고 그때가 내 전성기였지 싶소. 그 아이도 나를 아껴주었고 우린 궁합이 잘 맞는 파트너였거든. 그 후로 나를 거쳐간 기사가 수십 명이오만 그 아이만큼 나랑 잘 맞는 이는 없었던 것 같아. 젊은 혈기로 그 생활 1년 반을 하고 나니 몸이 완전히 망가지더구먼. 피곤이 쌓이다 보면 사람이나 기계나 어딘가 탈이 나기 마련이지 않소. 나의 파트너도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리 될 운명이었는지 유난히 스피드를 좋아하던 녀석은 쉬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트럭에 받쳐 죽었소. 일주일 내내 그렇게 무섭게 달려놓고 쉬는 날까지 달리고 싶었을까. 하긴 마감 끝내고 나면 돈을 세면서 외제 오토바이를 사겠노라 노래를 하곤 했지. 그걸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는 게 꿈이라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죽었으니 원은 없었겠지요. 첫 번째 파트너와의 갑작스런 이별을 슬퍼할 새도 없이 지금 이 회사로 들어오게 됐고 그 후로 쭉 지금까지 일해온 거라오. 아 이 친구랑 일한지는 2년쯤 됐소. 보통 두 사람이 교대로 운전을 하고 기사들이 많이 바뀌는데 난 이 친구랑은 꽤 오래 하게 됐다오. 첫 번째 파트너 이후에 오랜만에 만난 잘 맞는 짝이었지. 매일 체바퀴 돌듯 달리다 보면 이유 없이 쓸쓸해질 때가 있거든. 이 친구도 그랬나 보. 어째 오늘 괜스레 허하다 싶을 때면 그걸 알아챈 사람처럼 무작정 한강으로 가서 강바람을 쐬어줍디다. 그래놓고 영감님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네요. 허허 우리 얼른 마음 추스르고 신나게 일해보죠. 한강이 참 이쁘잖아요 했었지. 이 친구도 나를 영감님이라고 불렀다오. 아 뭐랄까 나랑 감성적으로 주파수가 맞았다고 할까 운전하는 내내 돈 돈 돈 앵앵거리는 다른 파트너보다 이 친구에게 더 정이 같다오. 운전이라는 게 인간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오. 이놈이 어떤 놈인가 궁금하면 반나절만 같이 달려보면 알 수가 있지. 근데 이 친구는 나이도 젊은데 참 진국이었소.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선배들한테도 깍듯하고 운전도 꼭 그렇게 했지요. 지난 2년간 같이 일하면서 급정거를 했던 건 아까 그때가 처음이라면 믿겠소? 택시 기사가 참 박봉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와. 이런 회사 택시는 산업금 때문에 더 그렇지 요즘처럼 기름값 비싸고 손님들 없을 때는 그거 채우기도 벅찰게요. 그래서 기사들이 미터기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 여기 내 왼쪽에 보면 버튼이 여러개 보이죠? 심야에 할증 누르면 요금이 20%가 더 붙고 시경계를 넘으면서 복합을 누르면 20%가 더 붙어요. 근데 손님이 많이 취했거나 잠들었다 싶으면 시간이 안 됐어도 할증을 누르기도 하고 시외로 간다 싶으면 출발부터 복합을 누르기도 해. 그걸 우리말로 따당 친다고 하거든. 기사들끼리 모이면 나 따당 쳐서 어디서 어디 갔더니 얼마 더 나오더라. 너는 따당 안 치냐. 이런 얘기를 하곤 하지. 누가 제일 많이 부풀렸나 내기 위하는 인간들도 있고 인천 공항은 더해. 미터 찍으면 나올 요금에 2, 3만 원을 더 얹어 부른다오. 미터 에 20% 더 붙는다 하고 태우면서 할증에 복합을 슬쩍 누르는 거지. 그럴 때는 요금이 100원과 200원이 번갈아 올라가기도 하오. 40% 할증 붙는 걸 속이기 위해 미터기를 조작하거든. 그런 택시들은 할증과 복합 표시등이 켜지는 자리에 슬쩍 스티커를 붙여놓아요. 손님들 못 보게 말이에요. 불법이고 사기나 다름없지만 그렇게 안 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어쩝니까. 나도 처음에는 이런 나쁜 놈들 했는데 이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이해가 갑디다. 근데 이 친구는 나랑 일하는 내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소. 할증 시간 되면 손님한테 말 하고 버튼 누르고 시외로 나갈 때도 그 경계를 지날 때 지금부터 시외로 나가기 때문에 요금이 20% 더 올라갑니다. 안내방송을 했다니까. 흠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형편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기까지 합디다. 그렇게 살아온 친구에게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소. 세 번째 진술 뒷좌석의 휴대폰 이 여자는 가족이 없어요.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목사님 댁에서 세 아이를 봐주면서 살고 있거든요. 내가 함께 한 2년 반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들 연락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했고 사정을 딱하게 여긴 목사님이 집으로 데려온 모양이었어요. 왜 그 줄이 끊어진 인형 같은 여자였어요. 그 왜 위에서 누군가가 손발에 이어진 줄로 조종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형이요. 인간들한테 그 줄은 가족이라든가 돈 사랑 꿈 같은 거 아닌가요? 이 여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잠깐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사람 같았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쓰게 된 인형 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달까? 아 암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한가족이다 이 말을 귀에 모시박히게 했거든요. 목사님 댁 새애들도 살갑게 굴었죠. 큰아들이 13살 둘째 딸이 11살 그리고 늦둥이 막내가 4살이었는데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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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자를 잘 따랐어요. 여자도 아이들을 살뜰히 챙겨줬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바깥일로 바쁘니까 집안일을 도맡아 했거든요. 학교 다녀오면 간식도 챙겨주고 먹고 싶다는 반찬 있으면 만들어주고 간단한 숙제도 봐주고 잠자리도 챙겨주고요. 2년 반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6명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주일마다 함께 교회 다녀와서는 잔치국수나 수제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명절이면 평갈라 윷놀이 하고 거리네 유치네 신랑이 버리고 때마다 김밥 도시락 싸서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으로 소풍 가기도 했죠. 목사님 내외는 여자도 언젠가 독립을 해야 한다면서 10만원씩 저축도 해주고 새로운 사람 만나보라고 세탁소 남자를 소개시켜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제일 흥미를 보인 건 영화원 봉사활동 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를 잃었으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 돌보다 보면 상처가 아물 거라고 추천을 했거든요. 토요일마다 근처 버려진 아기들 수용하는 곳에 가서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그랬는데 그때 여자는요 참 평온해 보였어요. 그렇게 아주 조금씩 여자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매일 자기 전 내 바탕화면에 있는 세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간절히 간절히 뭔가를 기원하곤 했어요. 언젠가 수요예배 때 집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주정병이 남편한테 오래 맞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남편이라도 잡고 두들겨 팼대요. 제 힘으로는 남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반항하다가 집에 불을 질렀다든가. 다행히 불은 꺼졌지만 숨이 끊어진 어린 걸 안고 며칠을 정신나간 사람처럼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종적을 찾을 수 없어서 교회 사람들이 아이 장례를 치러주고 여자를 데리고 나왔대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고 집사님들이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걸 들었어요. 그 죽은 아이가 미키마우스를 좋아했었나 봐요. 날 만지면서 웅얼거리던 뜻 모를 소리가 아이 이름이었겠죠.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 여자를 어쩌면 좋나 어떻게 하면 웃게 할 수 있나 다시 세상과 얘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어떨까 고민했죠. 그래서 오늘 그녀가 2년 반 만에 처음 입을 뗐을 때 그 말을 하고 웃었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는데. 여자랑 저는 운명이었을까요? 끔찍한 사고로 아이를 잃고 세상과 담을 쌓은 여자랑 온몸에 우스꽝스러운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채 버려진 중고 휴대폰과의 만남.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던 오늘 그녀 곁에 있던 건 저뿐이었어요. 이제 그녀가 죽었으니 오직 저만이 그 모습을 목격한 셈이잖아요. 그녀는 2년 반 만에 오늘 두 번 웃었는데 첫 번째 웃음은 저만 보았고 두 번째 웃음은 저 택시기사가 본 거예요. 그렇다면 저 남자랑 여자도 운명이었던 건지. 네 번째 진술 그 택시의 미터기 이 청년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시다오.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와서 합병증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요.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고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 여인 모양인데 여자 홀몸으로 자식 키우는 게 보통일이오. 남들 다 아는 대학 공부도 못 시켜줬는데 아프기까지 해서 아들한테 짐이 된다고 늘 죄스러워 했답니다. 이 친구도 어머니에게 어찌나 끔찍한지 운전하는 내내 어머니 걱정이 떠나질 않았다오. 시간마다 전화해서 안부 묻고 설렁탕 먹었네 체육볶음 먹었네 일일이 보고하고 장거리 손님 태우고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이제 회사에서 정리하고 들어간다고 또 전화하고 그러는 거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효심이 지극했지요. 택시 기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자주 쓰러지는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쓰러진 어머니를 업고 병원에 가려고 나왔는데 택시가 안 잡혀 죽을 고생을 했던 모양이오. 자살도는 없고 제가 택시를 몰고 있으면 어디서든 어머니에게 가기가 더 편하다고 생각했던 게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 거라고 자기 같은 일 겪지 않게 할 거라고 하는데 괜히 뭉클합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가 오늘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고 했지요. 나는 이 친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걸 오늘 2년 만에 처음 보았소. 이 사람 별명이 바람빠진 김기사였거든요. 매일 실실거리고 다닌다고 허파의 바람이라도 들었냐고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오.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술은 입에도 안 대고 돈 아낀다고 담배도 끊고 사는 재미라고는 없었을 사람인데 늘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오. 그게 참 신기했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내내 웃는 얼굴이라니. 아,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지 않나요? 사람이 없이 살면 팍팍해지기도 하련만 이 친구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장거리 승객이 돈을 안 내고 냅다 튀었을 때도 아, 그땐 요금이 2만 7천원이나 나왔었어요. 하하하하 아무튼 그때도 그냥 웃고 말았고 만취한 손님이 차에 오바이트를 했을 때도 고라 떨어져 집을 못 찾고 헤맬 때도 손님 걱정부터 했다니까. 한 번은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타더니 이 친구를 위아래로 쭉 훓는 거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자기 하루에 얼마나 벌어? 이래요. 얘가 허허허 웃기만 하니까 이 여자가 또 그러는 거요. 나랑 같이 미사리안 갈래? 하루 일당에 10만원 얹어줄게. 나랑 놀자.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 목동까지 가는 20분 동안 끈질기게 매달리더군. 그래도 꿈쩍을 안 하니까 운장 주제에 튕기기는 하면서 돈을 던지고 내리더라고. 흠 그쯤 되면 짜증내법도 하건만. 영감님 저 헌팅 당했어요. 허허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재밌네요. 이러고 말더군. 작년 겨울에 오래 사귀던 아가씨랑 헤어졌을 때도 그랬소. 여자 쪽 부모가 심하게 반대를 했나 보더라고. 여자가 부모 대신 용서를 빌겠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도 가만히 손을 놓더니 웃는 얼굴로 차에 타. 나 걱정돼서 유심히 봤소만 분노도 냉소도 아닌 그냥 편안한 웃음이었소. 그날 하루 종일 이 친구 정말 괜찮은가 눈치를 봤지. 평소와 다름없이 허허실실 웃으면서 손님들 친절히 맞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합디다. 그날 새벽 영업이 끝나갈 때쯤 한강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더군 보닛에 걸터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강물만 바라봅디다. 입가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였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담배 한두 개비 몰래 숨겨두는 건데 그랬네요 영감님. 아 저 오늘 수진이랑 헤어졌어요. 저 같은 놈한테는 딸 못 주신다네요. 하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뭘 믿고 딸을 맡기시겠어요? 다른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수진이한테도 좋은 일이겠죠? 아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 한 번도 후회하거나 원망해 본 적 없는데 오늘은 마음이 참 그러네요.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걱정하실 테니까 얼른 마음 추스르고 괜찮아져야죠. 괜찮은 척 해도 어머니는 귀신같이 아시거든요. 진짜로 괜찮아져서 돌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저 괜찮아질 때까지 영감님이 제 얘기 전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5시까지는 차고지에 가야 했지만 우리는 오래 함께 있었소. 아무 말 없었는데도 그 마음이 구구절절 느껴졌지요. 그날 저 사람이 우는 듯 웃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소. 이 청년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던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소. 아까 여자가 나왔던 그 병원 말이오. 오늘은 저녁 타임이라 늦은 점심을 먹고 나올 때만 해도 멀쩡하더니 아들 나가자마자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소.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임종도 지키질 못했소. 장례를 치러야 할 텐데 아 글쎄 이놈의 병원에서 치료비를 정산하지 않으면 고인을 내줄 수 없다는 거요. 인간이란 것들은 참 이상해.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목숨 아니요. 그런데 너무 자주 돈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처럼 군단 말이지. 접수처 직원과 한참 싸우고 나온 모양인지 씩씩거리며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봤소. 단돈 얼마라도 손에 쥐어야 시신을 찾겠다 싶어 황망하게 운전대를 잡은 건데 그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그 여자를 태운 거요. 경황이 없어 휴대폰도 병원에 두고 온 모양이던데 지금 저 녀석은 아마 제 목숨 끊어지는 것보다도 병원에 버려져 있을 어머니 생각에 더 애가 탈 것이오. 이 친구가 정신이 나가 있었던 거는 이렇게 이해가 가오만 그 여자는 대체 왜 그랬던 거요. 처음에 청년이 화가 났을 때 미안하다고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저 여자도 넋이 나가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다섯 번째 진술 뒷좌석 의 휴대폰 아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으니까 어제 점심때였나 봐요. 어린이집에 다녀온 막내랑 점심을 먹고 설거지까지 끝낸 참이었어요. 유부초밥을 맛있게 먹은 막내가 졸리다고 투정을 부렸죠. 막내를 허벅지에 눕히고 머리카락 쓸어주면서 토닥토닥 하다가 여자도 살포시 졸고 있었어요. 신경길적으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에서 덜 깬 여자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웬 초초한 남자가 서있는 게 보였어요? 여자가 허둥지둥 뒷걸음질을 치다가 자고 있던 아이한테 걸려서 넘어졌고 잠에서 깬 아이는 울기 시작했죠. 그 남자는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서는 꼬래꼬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야 이년아 여기 숨어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멀쩡한 집에 불질러서 사람 오갈 데 없게 해놓고 서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관심도 없지 어 예나 지금이나 이년은 제 서방을 발바닥에 떼만큼도 여기질 않는다니까 그러다니 바짝 웃자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그냥 막고만 있었죠. 제 분에 못 이겨서 한참 발광했던 남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서방이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그 고생을 했는데 니년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 하고 있었다 이거지? 이 애새끼는 뭐야? 그새 새 서방이라도 만난 거냐? 어 그런 거야 이년아 서방님이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 대답을 그러니까 또 애가 끼어들어가지고 아저씨 나빠 왜 우리 이모 때려 나가 아저씨 사탄이야 당장 나가 뭐 사탄 이 어린놈의 새끼가 뭐라는 거야 너 이 새끼 혼 좀 놔봐라 남자가 아이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고 하는 걸 여자가 몸으로 막았어요 황급히 남자를 끌고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허겁지겁 통장을 찾아 쥐어주며 가라고 애원하더군요 땀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잔액을 가리키면서 빌었어요 뭐야 너 왜 말을 못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삼백 이까짓 푼 돈으로 니년의 죄가 씻어질 줄 알아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아직도 나를 몰라 한참 동안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발길질에 가끔씩 몸을 뒤틀 뿐 자포자기한 듯 늘어져 있던 여자가 혼절을 했죠 그제야 분이 풀리는지 남자가 냉장고로 가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 남자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막내가 날 잡고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죠 제 언니랑 오빠가 1번 누르면 아빠랑 전화하는 거라고 매일 교육을 시켰거든요 아이가 전화를 들고 있는 걸 본 남자 눈이 휘뜩 뒤집혔죠 너 이 새끼 지금 뭐하는 거야 죽여버린다 아이가 밀쳐지면서 나도 베란다 창문까지 튕겨져 나갔어요 바닥에 머리를 찌은 아이는 정신을 잃었고요 그때 기절했는 줄 알았던 여자가 남자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자기 쓰러뜨리고 아이에게로 달려가려는 여자를 이번엔 남자가 잡아 끌었고요 이 새끼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은행 가서 돈 찾아오라고 딴 데로 새거나 늦게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러면서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살같이 뛰쳐나갔어요 그때 나한테는 목사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죠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자가 날 집어들어서 배터리를 빼버리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정신을 잃었어요 여섯 번째 진술 그 택시의 미터기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먼 여자가 택시에 탈 때만 해도 너무 도도하는 싶을 만큼 차분해서 그런 줄은 몰랐지 하긴 이 친구 신경 쓰느라 손님 볼 정신이 없기도 했소 어디 가냐고 모르니까 인천공항이라고 쓰기에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을 뿐 평소같았으면 저 청년 말 못하는 이 손님한테 극진히 했을 것이요 가는 길 설명도 해주고 요금도 얼마 나올지 알려주고 사근사근 웃으면서 말도 붙였을게요 그런데 오늘은 경황이 없었지 인천공항 간다니 단돈 몇만 원이라도 쥐겠구나 싶었을 테고 빨리 갔다 올 생각 때문인지 정신없이 발바대서 나도 차도 좀 당황했소 가래 찔린 저 친구가 다시 시동을 켜려고 했을 때 차가 비실거리다 결국 퍼져버린 게 그것 때문인 것 같구려 택시라는 택시라는 공간이 그렇소 일이 좁고 밀폐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경우가 없어 인간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럴 때면 기사와 손님 사이에 오가는 적대적인 에너지가 팽팽히 맞서게 돼 서로 의심하고 무서워하는 거지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건넬 때에야 그 긴장감이 사라져요 이렇게 깊은 밤이거나 여자와 남자 단 둘이 있을 때는 그게 더 심해지고 근데 이 둘은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단 말이지 이 친구는 여자를 의식하지 못할 만큼 어머니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고 여자도 자기 안으로 늪처럼 가라앉고 있었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아 생각해 보니 둘 다 정상적인 회로체계가 아니긴 했어 고장난 라디오나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처럼 잠시 정상적인 뇌기능이 정지되어 있었어 그랬으니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했겠지 너두 가족이 있을 거 아냐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어 그렇게 청년이 내뱉었을 때 난 여자에게 바로 사과할 줄 알았어 당신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런다고 미안하다고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여자는 가만히 있더군 이 녀석은 씩씩거리면서 계속 거칠게 운전을 하고 있었고 덜컥 겁이 납니다 시한폭탄 같은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인천공항까지 한참 남았는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됐소 자네도 봤다시피 그 후로 한참 침묵이 이어졌잖소 나한테는 그 시간이 영원 같았소 몇 개의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 겨우 정지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여자를 내리게 하고 싶었지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또 그 애 혼잣말이 튀어나왔소 우리는 세상에 단 둘 뿐이었소 너도 가족이 있을 거 아냐 여전히 여자는 가만히 있더군 벙어리의 귀머거리인가 차라리 다행이다 했소 차는 계속 무섭게 달리고 있었고 공항고속도로 타면 금방이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도하는 심정이었지 어찌된 인생이 단돈 몇십만원 융통할 곳이 없어 이 정신의 운전대를 잡았 누 침통하고 서글펐소 나한테 손이나 발이 있었다면 가만히 안아주었을 것을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아무리 좋아도 니 가족이어도 그랬겠어 아이고 이 친구야 진정해 그러다 사고나 자네 황천길 가면 어머니 장례는 누가 치러주나 응 이 손님 얼른 내려드리고 회사 들어가서 김기사랑 박기사한테 사정 얘기를 해보세요 다들 어렵지만 조금씩 갑출하면 얼마라도 모이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어머님 좋은데 보내드리자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혼자서 간절하게 주웍거리고 있었다오 그런데 그때 돌부처처럼 앉아있던 여자가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요 가족 한 가족 웃기시네 내가 기계가 아니었다면 난 난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거요 아이코 수류탄 안전핀이 뽑혔구나 터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구나 이 여자가 미쳤나 다 듣고 있었던 거야 말도 할 줄 알고 어만가지 생각이 스쳐갔소 다행히 청년은 제 생각에 정신이 팔려 그 말은 못 들은 듯 했소 아이고 얼른 가자 제발 무사히 얼른 가자 하는데 여자가 한 번 더 기름을 부었지 우리는 가족이다 좋을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말이야 좋지 핸들을 어찌나 거칠게 꺾었는지 청년의 몸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들어졌지 나는 나는 그 얼굴을 참아볼 수 없었어 뭐 다시 한 번 말해봐 뭐가 어쩌고 어째 나도 여자가 괘씸해서 그녀를 노려보았소 그런데 여자는 영문을 모르는 놀란 얼굴을 하고 있더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건 그때였소 여자가 너무 순한 얼굴로 눈을 끈뻑끈뻑 하니까 이 친구도 잠깐 정신이 들었나봐 지가 잘못 들었나보다 한개지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 짠소 그리고 채 몇 미터 가기도 전에 여자가 다시 그 말을 내뱉고 말았지 그래 그런 가족 없는 게 나 믿을 수 없게도 여자는 웃고 있었소 다시 핸들이 꺾이고 차가 급정거를 하고 청년이 뒷좌석으로 몸을 날렸을 때 나는 눈을 감았소 나머지는 당신이 본 그대로요 일곱 번째 진술 뒷좌석의 휴대폰 그건 제가 본 여자의 두 번째 웃음이었어요 난 그 웃음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자한테 설명해 주진 못했네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여자가 당했던 일을 알았다면 그 남자도 따뜻하게 바라봐 줬을 텐데 아 전원이 꺼져있던 내가 정신을 차린 건 여자가 돌아온 후였어요 시간을 보니 20분쯤 지났을까 부리나케 은행에 다녀온 모양이더군요 문은 활짝 열려있고 집엔 아무도 없었죠 여자는 사색이 돼서 온몸에 부들부들 떨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큰아들 둘째 딸 팍 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짐승 같은 울음을 울면서 그치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허둥대던 여자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갔어요 여자의 남편이 막내를 데려간 걸까 그래서 찾아 나서려는 걸까 나까지 놔두고 나가는 걸 보면 정신이 없긴 없구나 하고 있었죠 얼마 후 여자가 돌아오더니 날 챙겨서 가방에 넣더군요 가방엔 그녀가 2년 반 동안 모은 돈 3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아이를 찾으러 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가방 속으로 신문지로 돌돌 말린 부엌 칼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랐던지 남편을 죽이기라도 할 생각 이었을까요 아무리 다급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몇 시간을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목사님께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고 아무 연락도 없더군요 터덜터덜 집 근처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마트 집사님이 여자를 보고 말했어요 교회 교회 지금 여기서 뭐해 목사님이랑 막내가 병원에 있는데 강도가 들었는지 막내랑 목사님이 많이 다치셨어 사람들 다 거기 있어 얼른 병원 가봐 여자가 나지막이 탄식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동네 놀이터 벤치에 풀썩 주저앉더군요 더는 눈물도 나지 않는지 꺽꺽 마른 울음만 올라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막막한 심정으로 우리는 오래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난 환청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인가 했죠 근데 그건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2년 반 만에 처음 듣는 여자의 말 그 말은 바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이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한가족이야 여자는 살포시 웃고 있었어요 2년 반 만에 처음 보는 여자의 웃음이었죠 우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막내랑 목사님이 걱정되긴 했지만 난 조금 기쁘기도 했어요 아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죠 여자가 드디어 자기 인생을 조종할 끈을 찾은 것 같아서 이제 새로운 가족과 행복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무엇보다 여자의 웃는 얼굴이 참 예뻐서 웃음을 되찾은 게 다행스러워서요 물어물어 병원을 찾아가니 중환자실 입구에서 사모님과 아이들 목사님 부모님과 교회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자가 문득 멈춰서더군요 사람들 볼 낯이 없었겠죠 무슨 주문을 외듯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함께하는 거야 끝까지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사람들 곁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 입을 떼기도 전에 평소 성지에 급하던 집사님이 다짜고짜 여자의 뺨을 후려쳤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찾아오길 네 살짜리 애를 혼자 두고 나가다니 제정신이야 집에 강도가 들어서 그 어린 것이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목사님이 달려오셨다가 강도한테 봉변을 당하셨잖아 막내는 온소상태야 자기 혹시 강도 얼굴 못 봤어 아주 잔인한 놈이야 애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보다 대체 어딜 갔던 거야 얼굴은 왜 그래 누구한테 맞았어 혹시 강도 들었을 때 같이 있었나 설마 혼자 살겠다고 애 버려두고 도망친 건 아니지 병실 병실 앞에는 사모님과 아이들 그리고 이 여자만 남았죠 지금 바로 짐 정리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으니 제발 사라져 주세요 안 그럼 내가 자매님께 죄를 지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당장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사모님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엄마도 위로 숨는 애들의 눈빛도 참 뭐라 말할 수 없게 차가웠죠 여자가 뭐라 웅얼거리나 싶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하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막내하고 목사님을 저렇게 만든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고 그 남자한테 돈 찾아다 주느라고 막내만 남겨뒀다고 에휴 휘청거리면서 병원을 나와 무심결에 잡아탄 게 바로 이 택시였어요 택시기사가 어디 가냐고 물었을 때 여자는 말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종이에 적어 건네더군요 다시 실어증이 온 건가 걱정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이라고 쓰기에 깜짝 놀랐어요 대체 왜 여권도 비자도 비행기표도 없으면서 거기는 왜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간이랑 동물들은 때가 되면 죽을 자리를 찾아 든다는데 이 여자도 저 남자도 그랬던 걸까요 여덟 번째 진술 그 택시의 미터기 뭐 하는 여자기에 핸드백에 칼을 넣어가지고 다니나 했더니 그래서였군 뒷좌석으로 몸을 날린 청년이 의자 사이에 끼었을 때 왜 얼른 도망가지 않았을까 남편한테 그렇게 맞고 살았으면 본능적으로 달아나는 게 정상인데 이 친구는 그저 겁만 줄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팔만 뻗었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니까 잠깐 폭발했던 것뿐이라고 그때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 당장 사과하라고 윽박지르는데 외려 표독스럽게 쳐다봤던 건 왜였을까 정말 죽으려고 작정이라도 했던 걸까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뭘 잘못해서? 뭐가 어쩌고 쟤 인연이 인간들 삶에서 돈이란 게 요물이요 그때 하필 여자팔에 밀쳐져 핸드백이 쓰러지고 돈이 튀어나와 가지고 평소 이 친구 같았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테지만 제 어머니가 냉동고에 누워있는 판에 그 돈을 보니 눈이 뒤집혔겠지 어디 어디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어 난 잘못 없어 사과 안 해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그런 가족 그런 가족 없는 게 목이 졸리면서도 끝까지 저 말을 하는데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 용서를 용서를 빌고 흥분한 사람 진정시켜도 모자랄 판에 계속 비아냥 거리다니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 그 말이 청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인 줄 알겠소만 그땐 진짜 화가 났지 그래도 난 정말 여자를 죽일 줄은 몰랐어 적당히 조르다가 멈출 거라고 생각했지 지난 2년간 내가 지켜봐온 청년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여자가 실신하면 내려놓고 돈만 챙겨서 갈 수도 있지 않소 그것도 나쁜 짓이지만 아무렴 살인보다야 낫잖아 그런데 그런데 여자가 칼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바둥거리던 여자가 가방을 뒤지는가 싶더니 칼이 나왔지 처음엔 그게 뭔지 알지 못했어 뭔가가 번쩍할 때 그게 칼이라는 걸 알았지 아 정말 깜짝 놀랐어 대체 이런 여자가 왜 칼을 저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하고 말이야 그녀가 그를 찌를 때 그 얼굴을 내 똑똑히 보았소 정말 줄이 다 끊어진 인형처럼 무기력하게 살던 여자가 맞소 어찌나 어찌나 매섭게 쏘아보던지 내가 다 떨립디다 여자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미련도 없었소 그렇게 목이 졸리고 있는데도 어찌나 힘이 좋던지 푹푹 찌를 때마다 청년의 몸이 물밖에 던져진 고기처럼 꿈틀거렸어 두 손은 여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몸은 좁은 좌석 사이에 끼어서 꼼짝없이 당하는 모양새였지 여자가 왼손으로 칼을 잡은 데다 찌르는 게 서툴러서 제 손까지 베이고 찔리고 피범벅이 됐는데 아픈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 한쪽 팔로 여자를 제지해보려다 실패하고 앞좌석을 눕혀서 빠져나와 보려고 팔을 뻗었지만 쉽지 않더군 칼이 비스듬하게 들어가고 깊이 찔리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자식처럼 생각했던 아이가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 내가 찔리고 있는 것 같았어 아 정말 끔찍 했지 그렇게 몇 번을 찔리면서 낑끈거린 후에야 뒷좌석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 평소 이 친구가 아끼던 택시 시트와 여자의 돈 위로 후두둑 피가 떨어졌어 숨이 끊어져 가는지 여자의 손놀림이 느려지면서 허공을 가르더군 호연 이 친구는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자가 마지막 힘을 다 했지른 한방 그 상처가 너무 깊었나 보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이놈의 똥차가 움직여주기만 했어도 내내 쌩쌩 잘 달려놓고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퍼지냐 말이야 퍼지길 그게 꼭 내 죄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 지금 저 녀석은 얼마나 애가 탈까 제 어머니 장애만 치렀어도 이렇게 안타깝지는 않았을 것을 최후 진술 뒷좌석 휴대폰 여자가 남자를 찌를 때 피가 저한테도 튀었나 봐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에요 전 남자가 달려들 때 돈이랑 같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너무 놀라서 잠깐 다운이 됐었나 정신을 차려보니까 남자가 여자 목을 조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애원했는데 남자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무서웠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표정이 화가 났다기보다는 슬퍼 보였어요 그 분노의 에너지가 여자를 향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달까 아까 여자가 한 말이 그 남자에게 한 게 아니었듯이 남자의 욕설도 여자를 향한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영감님처럼 칼이 칼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길 바랐죠 그럼 그럼 적당한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 당신들은 서로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제발 제발 두 사람 다 무사하기를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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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틀던 여자가 결국 칼을 집어들었을 때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인간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어찌나 원통하던지 할 수만 있다면 음성으로 들려주거나 문자로 찍어주고 싶었는데 사람만 있으면 그 어떤 꼴을 본다 해도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해라 너무 힘든 하루였지 않니 이제 우리 돌아가서 편히 쉬자 내일은 다른 희망이 생길 거다 옆에서 보니까 인생이 그렇더라 내가 오래 사랑했던 여자와 생명부지에 슬퍼 보이는 그 남자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용감님 여자가 마지막에 숨이 끊어질 때 참 편안해 보였거든요 아 다 포기했구나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이 세상에 여자를 살게 만들 동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수명을 다할 때처럼 저 여자도 그렇게 무심히 받아들이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평소 같지 않은 괴력으로 남자를 찌르는 거예요. 그 전에 찌른 상처들은 그렇게 깊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그 순간 남자가 왠지 안심하는 것처럼 보여서 해요. 이런 말 좀 이상하지만 죽어가는 여자를 향해서 나도 좀 죽여줘 이런 부탁이라도 한 것 같았어요. 여자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고 남자가 갑자기 바동거리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래서 좀 놀랐어요. 뭐야 이 사람 죽고 싶어 한 거 아니었어? 아까는 그렇게 홀가분한 표정이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지? 했었는데 이제 알겠네요.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던 모양이죠. 그때 시동이 걸렸더라면 저 남자는 살 수 있었을까요? 여자가 2년 반 동안 모은 자신의 피가 묻은 돈으로 제 어머니 시신을 찾고 장례를 치렀을까요? 아, 날이 거의 밝아오고 있으니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하겠죠. 경찰은 아무 혐의점이 없으니 강도 살인으로 보고할 테고 어쩌면 아침 뉴스에 한 토막 나올지도 모르죠. 강도로 돌변한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승객 유 모 씨를 죽이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유 씨의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렇게요. 아마 세상 사람 누구도 이 둘에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들인 거예요. 아니, 이 두 사람 인생의 목격자들인 셈이죠. 여자는 가족이 없고 청년의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이 세상에 저 둘을 기억하는 건 우리 둘 뿐이잖아요. 그런 그녀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영감님, 곧 은퇴하신다고요? 아, 저는 아마도 경찰서에 증거품으로 압류될 것 같네요. 얼마나 갇혀있을진 모르지만 나온다고 해도 새 주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게 마지막이겠죠. 저는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 돼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요, 영감님, 전원이 꺼지는 순간에요. 저 여자의 웃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기억할 생각이랍니다. 그 얼굴이 참 예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라던 그녀의 목소리도 한 번 더 떠올릴까 해요. 저야말로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만나 좀 그렇지만 반가웠어요, 영감님. 저 혼자 있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덕분에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아서 좋네요. 폐차장 가실 때까지 꼭 건강하셔야 해요. 최후 진술 그 택시의 미터기 잘 자요, 아가씨. 나도 반가웠소. 그렇게 기억해준다니 그녀가 기뻐할 거요. 이제 곧 내 친구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난 제대로 인사를 해야겠구려. 고생 많았어, 친구. 자네와 함께한 세월이 참 행복했다네. 이렇게 파트너와 헤어지는 것이 처음이 아닌데도 가슴이 너무 아프구먼.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았으니 자네는 분명 좋은 데 갈 걸세. 가서 어머님 만나 아픔 없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네. 그리고 부디 죄책감은 두고 가시게. 아까 저 여자가 한 말 그 말에 문득 홀가분해졌었지. 그런 가족은 없는 게 낫다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잠깐 동의했었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무거운 짐을 덜었단 생각이 잠시 들었다는 걸 난 알 수 있었어. 자네의 오랜 파트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이 하는 말인 줄 알았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겠지. 그래서 자네 여자한테 더풀같이 화를 냈던 거지. 정말 마지막에 그녀에게 죽여달라고 한 건가? 그 죄책감 때문에 두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생각해 보고 있네. 저 휴대폰도 나도 한낱 기계니 인간들의 일에 관여할 수는 없는 거겠지. 하지만 말이야 난 참 서운하다네. 마지막 순간에 자네 둘 모두 아무런 미련이 없었지 않나? 세상과 이어진 끈도 아무것도 없고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도 없다고. 애누리 없는 이 모진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믿었지 않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네들 일에 울고 웃고 했던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자네들을 사랑하고 아꼈건만 아무런 의미도 되지 못했어. 그게 서글퍼 인간과 기계사이란 의뢰에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자네한테는 너무 서운해. 그리고 미안하네. 이렇게 서운하다고 나무라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저 휴대폰은 여자의 웃는 얼굴을 기억한다는데 난 자네의 어떤 얼굴을 기억할까. 수진이랑 헤어졌던 그날 새벽 한강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던 그 얼굴 아 그게 좋을 것 같구먼. 슬픔이 배어있는 미소 어딘가 개운하지 못한 웃음 자네 활짝 웃는 얼굴이 보기 좋다고 사람들은 그랬지만 나는 그게 과장되게 억지로 그린 광대의 미소 같았거든. 그래서 자네가 웃어도 괜스레 슬펐네. 이제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웃지 말게. 슬프면 울고 화나면 욕하고 정말 웃고 싶을 때만 웃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란 말일세. 그럼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영감님 우리 신나게 달려보아요.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자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먼. 고마웠네. 젊은 친구. 주위가 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차 한 대가 달려온다. 갓길에 함부로 꺾여 세워진 택시를 지나고 차가운 길바닥에 누워있는 남자도 그냥 지나친다. 잠시 후 다시 후진에서 돌아오는 자동차. 택시 근처까지 와서 멈춰선다.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리더니 쓰러져 있는 기사를 한 번 쳐다보고 주춤주춤 다가가 택시 안을 슬쩍 살핀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심조심 뒷좌석에 문을 연다. 하나 둘 셋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집어드는 그림자 황급히 차에 올라타고 사라진다. 박지혁 작가의 두 명의 목격자 한국 추리 스릴러 단편선이라는 책의 소제목이 두 명의 목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편집진이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고 선정해서 제일 앞에 실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지혁 작가는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치과의사 살인사건이라고 썸네일 제목을 붙였던 일곱 번째 정류장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국문학과 졸업했고요. 이 작가는 그러니까 타고난 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 치이고 정말 극한에 몰린 사람들이 전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 살인사건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물론 할아버지를 욕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작품에서도 택시기사와 뒷좌석의 여승계 둘 다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서로에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극한의 상황을 그 인간 세상의 쓸쓸함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추리는 없고 이 작품집 자체가 추리 스릴러라서 여러분 마음에도 드셨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하지 않고 듣고 계시다면 구독 또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